여러분들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현금을 깨우지 않은 분들을 위해 카카오뱅크를 준비해왔어요 카카오뱅크 3333 멋있게니 멋있게니 있으니까요 수수료 없이 입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검색해주시고 꼭 좋아요, 팝!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6인자 댄스팀인데 지금 2명의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이서 나왔는데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이 좋을까요? 빛나리! 윤민언니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 빛나리 한 번으로 아 군덩이 돌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펜타곤 펜타곤의 빛나리로 여러분들 한 번 신나게 가시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